7대5 또 하나 들어왔어 아 됐다 7대6 6 7대6 아니야? 쏘리 7대7 파울 파울 원샷 원샷 4대2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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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블락 에이 에이 슈 사이즈 몬 어 저기 저기 제 볼 승빈 맞았어 승빈 맞았어 승빈 맞았어 승빈 맞았어 승빈 맞았어 승빈이 8 7 승빈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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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시간 7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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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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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4 5 4 5 5 9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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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9 9 9 9 10 12 10 10 7 9 9 10 10 10 7 10 10 10 10 10 이야 당했죠 시드팔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자리 바꿔 1, 2, 3 뭐 어디 던지는 거야? 맞춤 거야 가! 숨이 좋았어! 하지만 10대 9 10대 9 1, 2, 3 1, 2, 3 스텝 길게 뺐어 11대 9 11대 10 11대 10 11대 10 아 나이스 아아 12대 10 12대 10 12대 10 어 이제 여기 집중해야 되는 공간 좁았어 좁아 좋아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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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볼까? 리플레이? 리플레이 아니야? 이따 볼게 난 파울을 봤어요 12대 10 아 근데 파울 원샷 없어 너넷 볼 12대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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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대 11이지 고 N1 안 했어 N1 안 했어 파울로만 올라갔어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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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부터 침 파울이야 파울 3개부터 침 파울이야 어디갔어 13대 11 막아야되요 뭐야 살려줬다 살려줬어 오프 타임 쟤넷 볼이야 이제 준석이넷 볼이야 쟤 왜저래 공 있잖아 뒤에 임마 와우 너넷 볼 13대 11 막아야되 시간이 무제한이잖아 그 대신 수리만 하면 돼 어? 설마? 어 핍샷 어떻게든 넣어야 돼 우선 이게 무제한이야 시간 무제한이야 아 이지성 연속 3개 놓쳤어 게임 샷 아멘